안녕하세요 플래닛코스터 유튜버 몽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업로드하였던 크리스탈비치 맵 제작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뭔가 테마파크를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맵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여럿 하였는데 그걸 이제서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테마를 선택해서 만드느냐였는데요. 마침 비도 많이 오는 장마철이고 날씨도 무진장 덥고 뜨거운 여름철이라 시원한 바다나 해변가의 컨셉을 가지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이전처럼 여행을 맘놓고 편하게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뭐 이래저래 생각하다 휴양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 여러가지 휴양지의 이미지를 찾아보고 영상을 참고하면서 느낌을 비슷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국내여행은 좀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해외에는 선입견과 혼자서 가볼 여유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간다면 이런 휴양지에서 진짜 맘 편하게 휴식하며 즐기고 싶은 생각도 있기에 이런 컨셉을 잡았고요. 만들어가면서 풀코 자체로 표현이 안될 만한 것도 좀 느꼈는데 특히 물의 색이나 휴양지만의 느낌인 지푸라기 지붕도 풀코 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지붕은 창작마당에서 그나마 어떤 분이 올려주신 게 있어서 그걸 이용하긴 했지만 제가 본 이미지의 물색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우면서도 점차 휴양지의 모습을 갖춰가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건물 하나를 다 짚고 하는 데만 2시간 정도씩 걸린 것 같아요. 역시 노가다 게임은 플래닛 코스터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만들고 나면 뿌듯한 게 또 이 게임의 매력이죠. 영상은 아마 제가 업로드한 제작 영상 중 가장 긴 영상이 아닐까 생각해보는데요. 맵 하나 전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 5배 빠르게 진행하는데도 영상이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중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스파가 있는 휴양지 건물인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녹화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만들기만 했는지 영상 자료가 없더라고요. 흠... 이 휴양지 건물들은 제 창작마당에 한번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올릴 때 이 영상 소개글에 같이 작성할 테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사용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매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생각하지만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플랑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알아가고 그렇게 같이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라이브 방송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음... 사실 라이브 방송이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컨텐츠를 가지고 와야 여러분도 또 재밌게 보실 텐데 해외처럼 같은 느낌으로 방송하는 건 글쎄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지 지루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소개할 만한 작품들을 추린 후 그걸로 방송을 해볼 생각도 있고 예전에 그렇게 방송하신 분들이 몇몇 계시죠? 그걸 이어서 제가 진행해보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지만 저희의 수고에 박수를 쳐주시고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풀코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 하시고자 한다면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저에게 힘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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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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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HH. leuk.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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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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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le.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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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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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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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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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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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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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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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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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 안녕. 안녕. iam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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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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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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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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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essel.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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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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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